워치포인트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본격 타이머텍 방송 워치포인트코리아 6화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정민이고요 저는 용봉탄 헌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제가 또 기분 좋은 날이에요 네 오늘 저 경기도 이기고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죠? 경기요? 네 아 다른 생각하고 있었죠? 네 아무래도 저를 닮은 후렉 선수가 경기도 잘해가지고 아 네 저는 순간 무슨 말씀이요 저는 믿고 던졌는데 야 정말 용봉탄 스타크래프트 선수로 다시 어떡하죠 여러분들 네 시작부터 네 저희가 많이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저의 그 단추핀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옷은 제가 워치포인트 할 때 입고 오지 않을 거고요 네 저 본격적으로 운동해서 살을 뺄 겁니다 빼신다고요? 네 조금 더 빼야죠 네 이 옷은 맞으시는 건가요? 오늘도 핀을 짚고 계신 건가요? 이 옷은 2XL입니다 또 네 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네 뒤를 보시면 5핀으로 모든 옷을 그냥 아주 새로 만들어 놓은 수준이라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봉탕님이 감을 잃은 듯 이러면서 이야 여러분 극들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새벽부터 와서 그래요 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오버워치 리그 여러분도 함께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네 역시나 우리가 처음 시작이 이제 뭐죠? 바로 워치포인트 오버워치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버워치 리그에 요즘에 있었던 핫이슈 라던지 뉴스들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워치 리그 뉴스 준비된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와 다일러스피얼 홈경기장 경기 티켓이요 네 모두 매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해외의 팬들은 이런 뭐 홈앤어웨이 경기장 시스템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리그가 일요일 월요일밖에 없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뭐 달러스를 시작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까지 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매진이 됐다라는 것 현지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핫이슈이고요 네 더 이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홈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솔직히 크잖아요 이런 거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프로게임 할 때 하던 얘기 있거든요 네 왜 또 웃어요 또 옛날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죠 대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부산에도 팀이 있고 서울에도 팀이 있고 지역 연구자를 통해서 그렇죠 각 지역을 프로스포츠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이 스포츠에서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상상을 참 많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버워치 리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 뜻깊다고 생각이 좀 되고 아무래도 이게 국가적으로 확장이 돼서 뭐 한국에도 오고 중국에도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현지의 경기장도 느낌이 다 다를 것이고 그렇죠 팬들도 뭔가 다르고 네 그래서 또 팬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내년에 한다라는 건 오피셜이냐 맞습니다 내년에 서울 다이너스티가 홈구장을 엽니다 네 자 이것도 오피셜이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워치포인트 보면 돼요 내년에 그래서 이 서울 다이너스티의 홈 경기장이 어디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오랜만에 오버워치 리거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 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하니까 한국에서 하는 팀들이 뭐 여덟 팀이든 몇 팀 와가지고 경기할 때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드디어 네 물론 미국까지 가서 보신 분들 좀 어 몇몇 분들 계시겠지만 솔직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와 꼭 간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내년에 꼭 간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참으셨던 그 마음 그 안에 담아 있었던 그 아쉬움 답답함 네 서름 친구들이랑 빨리 또 얘기하시고 어 뭐 류재웅 실물 구경 좀 해볼까 약간 좀 구경 좀 해볼까 그래서 좀 보러 가볼까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평소에는 좀 볼 수 없었던 외국 팀들 외국 선수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전 일종이 다 매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생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칠 때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뭔가 발로 뛰는 여러분들의 서포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에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소식인데 피어리스 선수가 아카데미를 이적하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피어리스 선수가 원래 국내에서는 엘리먼트 미스틱에도 잠깐 있었고 계속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시즌에 메인 탱커로 좀 영입이 되면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네 고통을 좀 많이 받았었고 올해 얘는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싶었습니다만 상하이 드래곤즈가 초반에 좀 삐극거리면서 이제 감수 선수가 들어오고 네 피어리스 어디 갔어 이런 얘기 듣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좀 부상도 있고 네 여러가지 좀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카데미 팀이 이제 팀 CC에요 중국 팀의 지금 뭐 넥스트컵에도 등장을 좀 하고 있는데 팀 CC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피어리스 잘했는데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참 여러가지로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 아무래도 우리 선수분들이 모두가 잘하는 행복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렇게 좀 아카데미를 이적하는 것이 또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번째 소식 만나볼텐데요 자 이번 소식은 뉴욕 엑세시어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뉴욕 엑세시어에서 새로운 코치를 영입했어요 이게 위자드형 코치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워싱턴 저스티스로 이적을 하게 됐고 이후에 어느정도 전략 코치가 한자리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합류를 하게 된 가린샤라는 아이디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트위치 방송에서도 개인 방송을 켜서 리그에 대한 복귀 방송이라던지 막 엄청 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되게 세세하게 한타를 좀 집어주고 왜 이렇게 됐고 이런 플레이들을 좀 보여주기로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실제로 엑세시어에서 코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엑세시어에서 가게 됐죠 맞습니다 본인의 리그 복귀 방송을 업로드를 꾸준히 해주면서 이것을 뉴욕에서 직접 경기를 봤었고 이거 괜찮은데? 뭔가 세세하게 이거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 뉴욕 엑세시어에 새로운 코치로 영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자리가 없으면 발로 뛰어서 만든다?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코치에 재능이 좀 있는 분들이 개인 방송을 켜서 복귀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여기저기 팀에서 전쟁 근거하는 모습들이 좀 많은데 뭔가 본인이 엑세시어에서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리그 복귀를 좀 하다 보니까 뉴욕 엑세시어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영입을 해갔죠 역시 뉴욕 엑세시어는 거의 무결점 팀이잖아요 그들의 유일한 약점은 아주 큰 무대에서의 다소 아쉬움 이런 것들인데 이 가린샤 코치를 영입한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좀 특히나 뉴욕 팬분들은 어느 때보다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뉴욕 엑세시어에 약간 부족한 융통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유동적인 움직임 이런 게 약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가린샤 코치가 오게 되면서 좀 세세한 점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후레기 안경 쓸 줄 알았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맞아요 그 정도 닮았나요? 솔직히 그 맞습니다 약간의 인정을 하겠지만 네 글쎄요 솔직히 제가 조금 더 제가 못생겼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치 새로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 만나볼 텐데요 이번 소식이 약간 핫한 소식이에요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이 선수가 뭔가 여러 가지 몰고 다니는 선수라 이거 보세요 도그맨 리그에는 실력이 좋지 않은 선수가 많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누구나 안다 핵폭탄 발언을 지금 해버렸는데 사실 다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섣불리 발언을 못했던 그렇죠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그런 얘기를 심지어 선수가 리그 중에 네 심지어 게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사실 어 저희 여기 저희 큐시티에 보면은 대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그맨 선수의 언행 괜찮을까요? 김정민님 선수 생활이나 e스포츠 생활 하실 때 보고 들은 언행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언행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단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좀 실력이 좋지 않은 선수가 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기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그맨 선수는 대놓고 저격을 했었죠 네 크루즈 선수 아시잖아요 크루즈 선수 아 그렇죠 루시우 노잼 크루즈 선수에게 피더 뭐 하면서 던졌다 이렇게 크루즈는 트롤이다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그런 멘트는 위험합니다 네 저도 사실 프로게임한테 그런 걸 당해봤어요 최연성 이윤열이 대결하는데 저도 3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승을 둘이 할 걸로 미리 인터뷰 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사실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좀 나빠요 이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저는 아직 경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저렇게 아예 지칭을 해서 너 못해 이러면 네 이건 좀 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뭔가 둘이 엄청 친한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뭐 안 볼 사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극적인 얘기도 좀 리그에는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내가 볼 때 너 못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리그의 재미에는 좀 더해질 수 있겠지만 서로 간의 인간관계는 사실 거의 뭐 끝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단계를 치닫겠죠 네 아니 이게 아래쪽에 질문에 네 이게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실력이 다소 부족한 선수들이 있나요 저 그러면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네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실력들로만 따졌을 때는 다들 뭐 수준급이고 리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메타에 3퉁 3위로 해야 되고 의사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좀 팀적인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족한 선수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저는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오버워치 리거가 됐으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너무 이해해요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저희도 어려울 거예요 그건 맞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응석을 받아줄 곳은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만약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만한 상황에 본인이 오케이래 해서 들어갔으면 그것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게 또 프로의 자세고 리거의 자세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해나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피해가고 계신데 저는 직접 컨텐더즈 선수들과 대화도 해봤어요 대화도 해봤는데 리그 팀에서 몇몇 팀의 실력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라는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더즈 팀들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미 컨텐더즈 우리나라의 컨텐더즈 코리아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이미 리그 팀들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럼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고 선수들도 많고 리그 쪽에서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하위권에 물론 처져있다거나 하지만 그 선수가 팀이 하위권이라고 해서 실력이 하위권인 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사실 제가 저격으로 누구다 언급을 하면 저는 고그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있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아무래도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섯 명이 게임하는 거에서는요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성격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가짐도 실력이에요 자 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이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에서 좀 저격을 한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구멘 선수는 아주 잘하는 편인가요? 도구멘 잘하죠 아 그렇습니다 도구멘은 잘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팬들이 되게 열광하는 게 네 좀 많아요 아 그렇죠 채팅창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남자다 근데 그 말은 맞죠? 견자 도구멘 선수의 별명은 견자 견자로 많이 불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격을 해버리면 굉장히 상스러운 단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인방이니까 그럼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지금도 도구멘은 리그급이 맞다 리그급 맞아요 잘해요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아주 멋지고 호탕한 이런 스타일이네요 사실 저희 업계에도 C말 레드독이라고 빨간 개라고 아이딜스의 전설적인 스타크레이드 프로게머가 있는데 네 그분도 좀 거칠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좋지 않은 선수가 많다라고 그래서 애틀랜탈레인에 다프란과 도구멘의 정말 멋진 쌍벽 콜라보레이션이 있었는데 네 다프란 선수가 은퇴하게 되면서 도구멘 선수 혼자 돋보이게 됐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구멘 선수의 얘기를 듣고 뜨끔하는 선수가 있을지 혹은 좀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냥 도구멘 선수 좀 오버하네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참 아주 신선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소식 여기서 마치고요 다섯 번째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야 이거 좀 어 문제가 됐었죠 청도헌터주의 양샤오룡 선수에 대한 징계인데 어 징계 내용 개인 방송인에게 좀 사과를 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나왔었고요 네 뭐 개인 방송인의 이제 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약간 뭐 언어 소통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징계가 좀 주어졌고 음 직접 그 방송인에게 사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이라던지 이런것도 들어가고 월급의 절반을 또 벌금으로 그렇죠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면 속으로 좀 관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쓸데없이 오버를 했다가 이렇게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 자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팀들 이런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작년에 상하이 드래곤즈 아 아 상하이 드래곤즈가 해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대의 선수들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쁠만한 일이라면 언제나 피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인성이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구단 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선수들이 어느 정도 다들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보통 해외로 나가고 큰 무대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들뜬다거나 본인들의 약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점들에서 이런 게 또 청도 안 터진 양샤오롱 선수에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스트리머에게 했던 게 뭔가 더 잘못된 게 맞으니까 네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인이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럼요 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커진다 든다 이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싶은 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음 아니야 그래도 돼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스스로 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용봉택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스포츠 정신다운 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 자체가 좀 따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 굉장히 좀 뭔가 저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나이 때에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막 스무 살 스물 한 살 이 나이에 막 억대 연봉 받고 막 해외 나가 있고 그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정신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월드컵 선수들 뽑으면 선수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얘기합니까? 네 사건 일으키지 마라 니들이 사건 일으키면 내가 욕먹는다 너희가 삶이 윤택해지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라 그렇죠 사고치면 안 된다 들뜨지 말아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타크래프트 은퇴한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게임단에서 가서 제가 그런 인성교육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다른 게임들도 여러 번 좀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오버워치에서는 용몽탕이 그 역할을 저를 대신해서 저보다 더 잘 할 거니까 앞으로 꾸준히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올 때나 모일 때 네 선수들한테 기회되면 되게 많이 해줘요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해요 모드를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감수를 좀 이제 코치로 좀 삼아서 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산은 북한산을 추천하겠습니다 올라가다 기어가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산 중에 거의 최고난도 코스인데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감수도 상당히 칭찬하죠 그렇죠 뭔가 본인에게 고뇌가 있고 마음이 고민스럽고 번뇌가 생길 때는 언제나 나는 올라간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동화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산에 데리고 가서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융화되기 위한 갑분산이라고 하시는데 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오버워치 에이펙스 시절에 선수들이 인성교육을 한 적이 있냐고 좀 우리 그 작가분이 좀 여기 대본에 써 놓으셨는데 네 저는 그때 제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로나티카이에 있었던 이제 감독님이 워낙 여러 차례 저에게 부탁을 좀 많이 했죠 제가 바쁜 척 하면서 약간 그 용몽탕처럼 제가 야 이거 살금살금 피해 다녔는데 제가요? 네 딱 이렇게 질문하면 무난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제가 바쁜 척 하면서 피했는데 한 세 번 네 번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었죠 네 그래서 인성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죠 네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네 이런 거죠 거만한 거랑 자신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자신감이 있는 건 멋있는 건데 거만한 건 멋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겸손한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특히나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줬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인기와 이런 상황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우 저 건데 이럴 수도 있고요 뭘 하던 거예요 뒤에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루나티카이는 나이들이 좀 있는 선수가 많아서 좀 대체적으로 잘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을 떠난 지금은 다른 바닥에서도 한번 정점을 찍었던 에스카 선수도 거기 가서도 잘 됐었고 아 그럼요 지금 개인 방송도 잘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간 얼마나 됐죠?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아 20분에 시작했나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절반 가까이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보면 선수들이 교육을 좀 잘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누가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있는 거라서 네 왜냐면 교육을 하는데 잠만 자고 안 들어버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결국 잘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저도 용몽탕한테 말을 못해요 예? 속으로 그냥 아우 저녁 또 잔소리예요 아 겁나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월클탕이라고 제가 이제 불러주다 보니까 진짜 월클탕이 좀 되어가지고 약간 좀 저도 잔소리 할 때 좀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0.1g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 진짜인가요? 그럼요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언제나 상당히 좋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아 진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전해보니까 러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데 제 얘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밖에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들으실 것도 없어요 좋은 얘기밖에 안했어요 진짜 좋은 얘기 했어요 러너한테 물어보세요 전화해 빨리 알겠습니다 한 번 혹 그냥 한 번 툭 하고 찔러봤어요 혹시라고 하나 걸릴까 봐 해봤는데 역시 용몽탕은 앞과 티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와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워치포인트 코리아 6화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가 끝이 났는데요 2부도 저희가 떠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된 코너 있거든요 자 오버워치 리그 뉴스 마지막 거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없이 볼 수 없는 이거 아시죠? 타이타닉 그 느낌 좀 살려줬는데 이것도 기가 막혔어요 단테와 무마의 유대감 이게 너무 멋있는 장면이어서 네 이 유대감이 사실 좀 묘하긴 한데 아니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없던 정도 쌓이고요 여기서 수면총을 딱 맞습니다 띵 하고 아 나 죽었다 갔다 근데 갑자기 죽었구나 했는데 내려와서 방벽 어딜 나와 우와 이걸 지켜줬어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다시 나오는 영상이라는 걸 보면 누워있는 단테 선수의 시점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땐 진짜 앞에서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지켜주는 모습 방벽까지 씌워주고 실제로 이 선수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베스 선수가 얘기하기로 단테 선수가 수면총을 맞고 나 수면총 맞았어 라고 외치니까 무마 선수가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 내가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하하하하 라고 외치면서 뛰어드는 거죠 이게 일단 번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놔서 이게 정확하게 영어식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야 이거는 이런 감성은 이거 미쳐버리겠는데요 야 오이 오이 하하하하하하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용몽땅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이런 감성 이런 뭔가 굉장히 뛰어넘는 듯한 이 감성 하하하하 상당히 멋지게 지켜주면서 슈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휴스턴 관계자가 아바스트 선수의 방송에서 풀어놓은 썰이잖아요 그 보이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이 보이스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묘한 느낌이었다 하하하하 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모마 선수는 어쨌든 본인의 그걸 밝혀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어베 선수가 농담으로 또 참 묘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거죠 아 그런게 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런걸 보면서 유대감이 쌓이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아주 멋진 장면 이런 슈퍼 세이브가 바로 오버워치 리그이기 때문에 네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오버워치 리그 뉴스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서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보면서 네 경기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볼 텐데요 자 오늘 경기 역시 좀 일방적인 경기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뉴욕 엑세시어와 필라델피아 퓨전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일방적인 경기가 많이 펼쳐졌었는데 네 뭐 뉴욕 엑세시어는 여전히 강력하다 강력한 멤버를 좀 보여주면서 쫀하게 막 하드캐리하는 모습들까지 뭐 인터뷰도 하고 네 좀 그런 플레이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퓨전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뭔가 삼텍 메타에서 힘들어하고 카르페 혼자 뭐 해보려다가 자탄 막 잘 안 써지고 이런 장면들이 좀 안쓰럽죠 그냥 뭔가 팀 자체가 여전히 정돈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어중간한 적당히 하는 정도의 이런 삼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를 지금은 모르고 그러니까 항해사 없이 항해사 없이 그냥 뭔가 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글쎄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좀 보강하면 그래도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일단은 사도 선수가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힘싸움 할 때의 의사소통이 후방에 있는 선수들과 잘 안 되는 건지 계속해서 먼저 녹아버린다든지 따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들이 딜러 조합을 할 때는 개인기량이 좀 빛이 나야 돼서 그럴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카르페와 포코만 그냥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메타에서 좀 많이 와야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에서 어떤 식으로 파일법을 찾아낼지 그런 패치가 있었지만 큰 메타에서의 변화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라델페 퓨전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같이 관심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대결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 솔직히 꿀잼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쇼크가 이번에 스테이지 2의 최강자예요 저도 그렇게 단 한 세트도 안 내줬습니다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입구 컷이 나오는 경기는 거의 없었는데 그럼요 아니, 무슨 아이엠발드에서도 그렇고요 뭐 전장 두 개에서 그냥 입구 컷을 하던데요 네, 입구에서 그냥 조여 놓고 이렇게 다 써가면서 맞고 시나트라 선수의 자리아 플레이는 역시나 출중하고 아무래도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스텔라 선수가 중간에 은퇴를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은퇴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바로 좀 합류가 가능한 뭐 IM327, 임삼칠 선수가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적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서로 간의 합의라던가 특히나 뭐 마지막 그 경기 상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아, 저 자탄 좀 써라 자탄 모아봤자 그게 더 궁 강화가 되냐 그렇죠 이런 안특감을 좀 가지는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가까스로 쓰면 그냥 뭐 의미가 좀 공기청정탄 이런 것들 나오고 아, 그럼요 미세먼지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식의 경기력이 좀 많아서 네 토론토가 점점 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사실은 스테이지 1에서의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성장은 좀 좋은 편이었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번 시즌은 완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무래도 IB 선수라던지 뭐 NB 선수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캐리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팀을 좀 견인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무난한 3-3을 플레이하다가 많이 상향평준화된 3-3을 못 따라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운 필라델피아의 표정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좀 아쉬움이 좀 나왔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샌프란시시코 쇼크는 시즌 스테이지 1에서는 한 끗 차이를 좀 아쉬웠지만 네 사실 이번 시즌부터는 그냥 우승후보 우승후보 아닌가요? 완전 우승후보죠 완벽하게 지금 약간 변형된 3-3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합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네 아무래도 최고의 자리아도 보유하고 있고 뭔가 바티스트도 가능하고 슈퍼 선수의 성장력도 뛰어나고 젠냐타도 조낙 선수를 능가했던 바이올린 선수가 그렇죠 포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시나트라 가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 방송을 저는 시나트라 선수의 방송으로 중계를 들으면서 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나 이라고 봤었는데 그 공격성이라든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자신감을 아예 무장을 했던데요 자신감으로 네, 원래 또 그런 것들에 본인의 실력에 자부심이 엄청 있는 선수라서 네 예전에 트레이서 장인 메타 트레이서 메타 때도 트레이서 장인으로 활동을 할 때도 본인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 그렇죠 그러다가 좀 얻어맞긴 했었는데 그때 출심했죠 세별비 선수에게 이제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저 위에 그냥 계속해서 소위 그냥 그냥 계속 데스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리아가 되면서 네 자리아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아키텍트 선수도 오랜만에 좀 나왔었고요 네 물론 아키텍트하면 파라에 뭐 겐지에 뭐 뭐 다양한 영웅을 하지만 나와서 했던 것은 역시 부리기테 네 나오면 일단 그냥 망치듭니다 돌이 깨 던지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무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올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키텍트 선수도 중간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였죠 맞습니다 네 또 라스카이 선수 특히나 이제는 공격수들이 DPS 선수들이 어 누구죠? 새로운 나온 신 캐릭터 바티스트 됐어요 바티스트를 좀 사용을 하면서 네 아주 다양한 포지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다채로운 메타가 이전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더더욱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지는 3경기 플로리다 메이엠과 L.A.D. 글레이디에이터즈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L.A.D. 글레이디에이터요 L.A.D. 글레이디에이터즈라고 했죠 네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용봉탕 트레이서 장인메타라고 했을 때 한 번 참았습니다 인성 보세요 야 이거는 너프전 부리기테 같은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는요 극찬 극찬 해주셨네요 솔직히 트레이서 장인메타때 한 번 저는 가까스로 참았는데 인간 보세요 야 실수 한 번 나오는 거 그냥 바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됩니다 하지만 극찬 받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플로리다 메이엠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본인들의 합의라던지 이런 것들 좀 살려오면서 소원 선수의 너무 무리하는 플레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사라지기는 했는데 L.A.G.L.E.이터즈 쪽에서 쟁탈전에서의 스노볼 외에 그 이후의 경기력에서는 역시나 템포 조절이라던지 피지컬적인 면에서 확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플로리다 메이엠의 노림수가 전부 다 막히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뭐 거의 홈구장에서 엄청난 환호를 좀 받으면서 입장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었죠 네 아무래도 이 보이드 선수의 안전 오늘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자탄을 좀 먹어버린다던가 그 로어 선수와 이 두 명의 앞라인의 그 강력함 그리고 디케이 선수의 마무리하는 능력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저만의 느낌입니다 네 저만의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G.L.E.이터즈는 아 L.A.G.L.E.이터즈는 용봉탕이 또 지금 막 째려보고 있어요 뭐 하나 틀리면 잡아채려고 저 어제 밤까지 뭐야 준게 좀 소위 빡세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코버 타이탄즈가 현재는 단연 최강의 팀이고요 뒤에 이어서 역시나 뉴욕 액세시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쇼크 이렇게 3강 체제잖아요 저는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 L.A.G.L.E.이터즈가 아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3강 체제인데 글래디가 거의 들어와도 무방할 정도로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시청자분들 제가 언제 L.E.D.라고 했어요 L.E.D. L.A. L.A. 저분들도 완전 용봉탕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극찬! 여러분들은 지금 극찬을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언제 L.E.D.라고 어제 1의 데잇을 제가 많이 아 그러면 이해합니다 뱃을 제가 해석하냐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ㅇㅂ 어제 아무래도 불꽃 대표님도 오시고 다들 오셔가지고 제가 격정적인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럼요 약간 좀 제가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경기를 제가 보면서 보이드 선수의 출중한 기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디바 아주 잘하는 선수가 옛날부터 좀 있어야 그 팀이 좀 잘 돌아갔잖아요 그럼요 허리힘을 담당하는 디바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쇼퍼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쇼퍼 과장님 메타 쇼퍼에 올인! 그냥 막아내는 오자마자 위도 주고 이것저것 재밌는 거 다 주면서 쇼퍼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기모도 풀지마 그렇죠 원래 개인 방송 하면서도 다른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좀 달래주는 모습이었어요 더 재밌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쇼퍼 선수 어땠나요? 완벽했죠 바스티온으로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풀케어 받으면서 믿음의 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암막도 보여주고 역시나 글래디 터지에 빼놓을 수 없는 카드다 그리고 위도우메이커 나왔을 때도 기량 출중하구요 네 그래서 오늘 조합이 재밌었죠 무려 위 한 조합이 또 나왔습니다 네 위도우 한조 바티스트 로드호그 오리사 디바 이렇게 6개의 캐릭을 가져와서 아주 꿀잼 매치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올라운더적인 성향이 강하죠 글래디 터지는 조합도 여러 가지 많이 들고 오고 선탱도 잘하고 딜러 구간에는 또 디케이 선수도 있고 슈어포어도 있고 실제로 부장님들이 바스티온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전용중 캐스터도 좋아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임요한 전 선수도 황제테란 임요한 선수도 원래 트레이서 좀 하다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걸 알고 바로 이제 바스티온 바스티온으로 일단 CG탱크 같다고 이러시고 있었는데 나이 있고 좀 이러신 분들이 탄창 교환도 필요 없다고 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매치가 3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기 벤쿠버 타이탄즈와 델레스피얼 와 이거 4대0이지만 델레스피얼도 저는 중계보면서 못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사실 괜찮았는데 기본적인 힘싸움이라던지 뭔가 3-3 싸움에 있어서 변수 노력이라던 이런 것들이 와 아 거인 느낌이네요 거의 타이탄이니까 거인이다 이거죠 벤쿠버는 진짜 기본적인 체급이 다르다라는게 물론 델러스도 본인 체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줬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는데 이런 게 델러스 퓨얼에서 트윗에 올린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도 아 지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힘들어요 델러스는 물론 성장을 좀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서 삼탱삼인이라던지 운영도 굉장히 좋아져서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진단화 있잖아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진단화 자체가 한국관이 한번도 함락된 적이 없지 않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 현지까지는 아무도 못했어요 아니 스테이지2 중반까지 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못했죠 지금 딱 보더라도 저 포스터 그대로예요 이런 거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물론 잡으면 좋은 거지만 저 조그만 그 캐릭터가 아무리 펄치 날려봐야 기별도 안 오거든요 지금 그런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대단했었고 또 역시 프렉 선수가 나왔잖아요 3대0 언제나 왜 벤코바 타이탄즈는 3대0 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재밌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정을 짓고 나서 확정이니까 이후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봐야 된다 실제 대회 때 꺼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도 꺼내보고 코렉 선수도 대회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경기였었고 저는 MVP를 받았던 서민수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3경기하고 4만 8천 뒤 그거 맞죠 100 몇 킬로죠? 109킬이었나요? 109킬에 한 8대스 9대스 정도 했나요? 저는 순간 4세트 다 나온 줄 알고 네 3세트였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작가분들이 싫어하겠지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 있잖아요 한 경기 최다 데미지 넣은 선수를 저희끼리 나름 오버워치 워치포인트 코리아 어워즈를 만들어서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최다 딜량 1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3경기 때 델러시 피얼이 너무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비긴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1대2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선민수 선수가 갑자기 그 2층 뒤로 돌아가던데요 그러더니 위로 올라가서 그냥 상대방 흔들고 궁 채운 다음에 게임 끝내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쿠버가 그냥 힘싸움을 자려버리니까 탈러스는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억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오지희 선수의 표정도 아 진짜 뭔가 안 풀린다 세다 이렇게 느끼는 듯한 표정이 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용몽탕 해설 제가 잘못한 겁니까? 노동시킨다 일시킨다 야 재미는 있겠지만 작가분 욕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주 팽배한데요 제가 약간 좀 이거 과한 게 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들이 모두 다 워치포인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워치포인트의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여러분들의 뿌듯함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요 프로스포츠 즉 이스포츠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누가 최고인지를 경쟁하는 이 무대에서는 저희가 가려주고 그 선수에게 그 칭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런 3탱3일이라든지 이런 메타에서는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띄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 번 또 나열해보면 또 그만의 통계로 보는 재미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네 용봉탕 사회생활 잘한다 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모두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순위표 바로 만나나요? 순위표 전에 내일 경기 예고해야겠죠? 자 오늘 경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네 자 순위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있으니까 보죠 그렇죠 나온 거대로 가요 네 뉴욕 엑셀시어가 지금 오전 전승 LED 그레이 데이터즈도 좀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승 팀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1위부터 5위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물론 런던스피파이어는 경기 수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강 체제 아 그러네요 이 4개의 팀이 엄청난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진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뭐 대단히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냥 1,2,3,4위를 4강이라고 얘기했대요 알고 보니 네 알고 보니 저는 그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글레이 데이터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하위권 볼까요? 하위권은 플로리다 메이엠과 이거 아니 차지 이거 저스티스 다이너스티 아울러즈는 뭐 1패니까 좀 다이너스티는 일단 아직은 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기 수가 많지 않아서 0승 2패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다이너스티는 들어와야 돼요 2패까지는 들어와 있고요 아울러즈는 나가있어 예 나가있어도 됩니다 지금 2패까지는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얄짤없이 가죠 네 다이너스티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중간하게 하면 요즘 시청자분들 싫어합니다 확실하게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제가 웃긴 게 다이너스티는 아직 0승 2패 마이너스 3점이라서 그냥 좀 하위권에 쳐져있는 건데 그 위를 보시면 더 처참하거든요 사실 아 그런데요 1승 4패 마이너스 8점 솔직히 1승 4패는 2패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토론토 디파이언트와 아 이게 애틀란타 레인 오늘 그 1침을 가했지만 아 팀의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도그맨 선수 발리언트가 그래도 이제 눈물에 1승했다 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발리언트가 이제야 약간 그 뭔가 조합을 완성을 시키면서 로스터를 확립을 하고 나오더니 그래도 KS패 선수의 자리와 기량이 좀 살아나고 점점 더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후진이 아닌 전진을 시작한 발리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위로 보면 역시나 뭐 델러스피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경기는 졌지만 잘하는 팀이에요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도 보였었고 아주 조금만 뭔가를 좀 변화시키면 잘할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청두 헌터즈인데 2승 1패입니다 청두 헌터즈는 지난 그 메타 때보다도 지금 메타가 더 자유로워요 완전 막 딜러로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새채딜 진무 뭐 엄청나게 좋은 기량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두의 경기는 또다시 기대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항조 스파크 굉장히 애매한 중위권에 걸쳐 있는데 이제는 진짜 좀 많이 올라와야 할 때가 됐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용봉탕이 리그 순위를 예측했을 때 높은 순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항조 스파크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거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죠 아 네네 선수들도 워낙 잘하던 선수였고 네 선수들이었고 출중한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채팅창에 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스크림 성적도 이 리그가 열리기 전에 되게 좋다고 그랬었어요 오 네 자 그래서 이제 항조의 진짜 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스턴 업라이징이 2승 1패로 지금 분위기 상당히 괜찮잖아요 사실 앞으로 좀 전망 어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RCK 선수의 영입이 되게 성공적이었던 게 오히려 그러니까 두 팀이 트레이드하면서 두 쪽으로 상승 효과를 좀 봤어요 아무래도 이 RCK 선수가 디바 플레이도 출중하게 하고 손브라 운영도 꽤 괜찮기 때문에 보스턴의 그 퓨찬호 퓨전스 선수가 이제 모터를 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RCK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스턴 업라이징 경기도 굉장히 기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퓨전스 선수가 이제 슈퍼 선수 하면 저희가 가장 또 좋아하는 라인 중에 또 몇몇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피지컬이 아주 또 좋아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이 런던 스피트 바이어 그러니까 스테이지 1 이후에 그 퓨리 선수의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죠 우리는 길게 보는 팀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1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지금 3단 전승으로 5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죠 전체적으로 약간 메타 적응도 못하는 느낌도 있었고 실제 미국의 선수들 만났을 때 굉장히 선수들끼리 분위기는 좋은데 경기는 왜 안 풀릴까라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스테이지 2 출발은 지금은 좋은 상황이라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것은 내일 경기 예고입니다 자 내일 경기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스케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의 시작은 뉴욕 엑셀시어와 애틀란타 레인의 대결이에요 뉴욕 엑셀시어와 압승 압승 왜냐면 이게 애틀란타 레인이 변화가 커요 이게 베이비베이 선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다프란도 나가고 서브탱커도 지금 바꿔서 하고 FRD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큰 팀들은 보통 이제 힘들어하기 마련이라 이건 뭐 뉴욕 엑셀시어에 그냥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옹몽탕 내일 첫 타임인가요? 전 후반입니다 아 후반입니까 알겠습니다 40이 들어갔지 않은 정확한 해설이었고요 빠른 퇴근을 위한 그런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지는 경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필라델페 퓨전과 휴스턴 아웃로즈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서로 바쁜 게 되게 나올 수 있다 휴스턴 아웃로즈가 실제로 이번에 메타가 좀 변하고 나서 오히려 좀 잘 돼가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단테와 린저에 뭐 캐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오히려 필라델페아가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필라델페 퓨전의 명성이 떨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3경기 역대급 최고의 오버워치 리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역대급 맞나요? 당연하죠 자 워싱턴 저스티스와 LA 발리언트의 대결인데 이 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내일만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이 경기는요 두 팀 모두 거의 비슷하다 누가 이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측돼요 안 돼요? 빨리 예측돼요 발리언트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서로 지금 승이 한 1승 2승 팀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워싱턴 저스티스의 현재 흐름상 영성 4패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팀이 웃는 날은 대체 언제일까가 좀 궁금해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도에 웃는 날 물론 몰라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발리언트도 사실 이번에 1승 하면서 분위기 전환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발리언트 쪽이 유지하지 않을까 물론 약간의 워싱턴 저스티스에게서 냄새는 좀 나요 무슨 냄새? 약간 뭔가 지저분해지는 경기의 진흙탕 냄새 아 그러면 그것도 재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항저우 스파크와 광주 차주 어떻습니까? 어? 이거 재밌겠는데요? 어? 이거 뭔가 또 이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중국 팀들 간의 경기인데 네 항저우 광저우 광저우가 약간 대진이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안 좋은데 어쨌든 개인 기량 자체는 뛰어난 선수들이라 이거 솔직히 내일은 3-4 매치가 완전 메인 매치예요 어디가 이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진흙탕 싸움 여기도 진흙탕 싸움 여기도 맞죠? 여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광저우도 그렇고 황저우도 그렇고 지금 자리아가 뭔가 너무 좀 특출나지 않은 듯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네 메인 탱커들도 막 노스마이트 나왔다가 구슈에 나왔다가 그렇죠 뭔가 리오 선수도 힘들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 진흙탕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내일 3-4 경기가 꼭 오전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4경기하고 무승부 나온 다음에 오전 다 꽉 채워가지고 아주 신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요? 퇴근 때문에 설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열정 없어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정소림캐스터님께서 집에 가면서 보고 계실거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하면 저 진짜 큰일 날 문자와요 이 사람이 말이야 저는 갓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럼요 언제나 정소림캐스터와 함께 중계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인 중계로 같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뒤에 가가지고 문자 한 통 보내면은 근데 워치포인트 되게 잘 챙겨보세요 내일 경기 적당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재밌게 적당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워치포인트도 좀 끝이 났는데 워치포인트 코리아 또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도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또 팬분들이 재밌는 부분들을 편집하셔가지고 또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짜가 좀 달라요 다음 주는 그 델런스의 홈스탠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 월요일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한다라는 거 네 너무 좋네요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여러분들 드디어 워치포인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요일에 없는 날에는 약간 유동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1분이 왜 들었어요?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주세요 음악도 좀 깔아주세요 신나게 이럴 때 추가 시간 음악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 센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1분이 좀 길어지게 됐는데 용봉태 요즘 잘 살고 있죠? 뭐 굉장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 바쁘게? 네 아무래도 오버워치도 리그도 진행되고 있고 컨텐더도 진행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5월에 컨텐더즈 결승 플레이오프랑 스테이지 투 플레이오프랑 겹치고 뭐하고 그렇죠 네 뭐 정신없게 살고 있어요 네 역시 저는 왜요? 열심히 잘 살고 있으잖아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지금도 많은 방송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LED 아닙니다 저는 LA라고 했고요 LED 글래디에이터즈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정치고 용봉탱이 정치 때문이지 저는 확실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버워치 리그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용봉탱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봉탱 마지막으로 저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워치포인트 다음 7화죠 다음 7화는 다음 주 일요일에 경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